안녕하세요. 햇반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향기가 너무나도 좋은 겹고강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겹으로 피는 고강나무인데요. 재작년에 구입해서 심었던 나무예요. 작년에는 다할리아 근처에 심었다가 다할리아가 폭풍 성장하는 바람에 그 속에 묻혀서 이렇게 너무 약해졌어요. 그래서 그곳에서 꺼내서 다시 지금 이제 화분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. 이렇게 몇 송이 되지 않지만 이 몇 송이만 가지고도 이 넓은 정원을 거의 책임질 정도로 향기가 좋거든요. 향기가 강하고 고강나무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